이런 자세 너무 이상하게 찍히지 않아요? 이상하니까 찍어야지 액셀 한번 땡겨보세요 봉! 봉! 공기 구멍이 열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플러기가 애매하거든요 각이 안 남아 들어가는 구멍이 없는데? 잣 됐다 아 나 진짜 으쨰 들어가라 아 씨 야매로 하려고 그랬다 최대한 얌생이를 쓰려고 했는데 오 됐다 들어갔다 아 육각이 아우 되게 드럽네 이거 아우 아우 제조사 놈들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놔야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조사 놈들이라고 했잖아 좀 돌려놓지 고무 파킹까지 딱 이렇게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예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빼야 될 거 같아 어차피 낄 때도 원상복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뺐죠 오 깨끗한데 여기는 장갑 못 쓰는 거 하나만 주실래요? 그게 연료가 지나가는 거야? 아뇨 여긴 공기 공기? 네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 들어가라 이거지 그리고 대부분 외부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에어필터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들어간 이물질이 대부분 여기가 깨끗해야 안 들어가는 거지 악셀 한 번만 살짝 해보세요 여기 비춰주고 땡겼다 났다 그쵸? 아직 열지 마요 살살 열어봐 닫어 뭐지 아 엇 이렇게 딱 맞죠? 이게 이빨이 딱 맞게 돼있어요 어 얘도 보니까 얘도 원래 이 위치가 아니네 어 이 위치야 어 이빨이 지금 얘가 까 보니까 알겠네 조립은 분해 역순이라 여기 이빨이 앞으로 밀면서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이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당기면 그 다음에 철봉 철봉 살짝 걸어만 두고 나중에 분해조립하거나 이럴때 나사가 막 다 고만고만하니까 나를 너무 못믿는 경향이 있어요 띄엄띄엄보지 말라고 삽질이 될지 제대로 될지 나 진짜 미치겠네 과연 유리나무에 안해줄까? 이건 뭐 꽉 잡으면 되는거에요 핸들쪽이라 약간 유격은 있어야해요 그렇지 너무 없으면 안돼 포인트인데 완전 호구 전리펌 아우 이놈의 잠깐 진짜 원래 이거 쓰는건데 잘하네 작업 그냥 작업장갑이 아닌데 저기 했으니까 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거기는 그냥 붙여가지고 조임이 되는데 여기는 액셀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겨울에 겨울에 열선 키면 얘가 그 뭐지 그립이 약간 불어요 따뜻해져가지고 그럼 리턴이 안돼 좀 잘라내요 잘라내야 될거같아 이거 딱 하면 붙잖아 오 자르자고 했죠 내가 자르자고 했지 그렇네 이거네 일년동안은 무조건 타야겠구만 완벽 정리로 해가지고 바투맨 고가에 팔자 ㅋㅋㅋㅋ 나중에 알아야돼 나중에 여기가 열선이 와 봐야 알아요 늘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닫는다고 그러면은 부엌 가다가 쓰고 싶은데 리턴이 안 되는거 그렇지 호부가 수리한 그랜드 필라노 과연 제대로 고쳐졌네 수리랑 볼 수 없지 부끄럽지 너무도 이런 자세 너무 이상하게 찍히지 않아요? 이상하니까 찍어야지 마지막으로 할 때 연료가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료가리를 해서 확실히 불량연료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시 원복했어요 연료가 많으니까 연료를 좀 소비해가지고 나도 한번 타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